조선 9대 왕성종 7년. 존재감 없는 후궁이었다가 잉태하여 이략 왕비가 된 여인이 있었다. 그녀가 폐비윤씨로 연산군의 어머니다. 검소하고 어른 공경을 잘해 왕비로 뽑힌 윤비는 왕자를 낳은 후 갈수록 교만하고 사치를 부렸다. 무엇보다 질투가 심해 임금이 다른 후궁전에 드는 꼴을 못 봤다. 그 일로 부부싸움도 자주 했다. 오죽하면 후궁들을 저주하는 글과 비상이 발각되어 궁궐에서 쫓겨났을까? 몇 년 후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어머니인 인수대비가 사약을 내렸다. 이 사약 한 그릇이 훗날 피비린내의 원인이 될 줄이야. 연산은 어려서 생모와 떨어져 얼굴조차 몰랐고 궁중에서 생모에 대한 일을 모두 쉬쉬했다. 그래서 개모인 정연황후를 생모로 알고 자랐다. 연산은 애정결핍 때문인지 자랄수록 성질이 고약해졌다. 얼굴에 종기가 떨어지지 않았고 입안이 헐거나 눈병에 걸리는 등 잔병치레가 잦았고 공부는 그럭저럭했으나 물리가 트지 않았다. 춤추기를 좋아하고 취미는 시쓰기, 그림도 잘 그렸다. 그의 외모는 큰 키에 호리호리하고 살결은 희고 눈에는 붉은 기운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심성이 잘 드러나는 일화가 있다. 16살 때 성종이 키우는 사슴이 자신의 손을 핥았다고 발로 걷어차버렸다. 그 때문에 부왕에게 심한 꾸질함을 들었다. 몇 년 후 갑자기 성종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35살, 아들은 19살이었다. 연산군은 즉위식 날 화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 궁전뜰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을 쏘아 죽였다. 선왕이 애지중지하던 사슴이었다. 불길한 징조를 느낀 한신아는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여 숨어버렸다. 연산군이 왕이 된 지 세 달째 우연히 선왕의 묘지문을 읽는데 판봉상 시사 윤기견이란 이름을 발견하고 윤기견이 누군가 승지들이 거짓말할 수가 없어 덜덜 떨면서 대답했다. 전하의 외조부 되시는 분이고 전하의 생모는 따로 계십니다. 어찌 그 사실을 나만 몰랐느냐? 선왕께서 앞으로 100년간은 폐비에 대해 입도 뻥근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연산군은 별말이 없었지만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 생모가 쫓겨난 이유가 유생들이 모함했기 때문이라고 여긴 그는 신하들에게 복수심을 품게 되었다. 연산군 시대에 정신의학이 있었다면 분명 반사회적 인격장애, 다시 말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을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분노 폭발하고 사적 복수를 일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사이코패스가 최고 권력을 잡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모의 비밀을 알고 난 후 연산군은 바로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삐뚤어질 테다 하듯이 폭군이 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왕은 3년 상중인데도 궁중의 기생들을 불러 모아 날마다 술판과 춤판을 벌였다. 어떤 날은 암수마를 내정에 끌어들여 교접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대간과는 계속 대치했다. 대간은 선왕의 유교를 따르라고 간하고 연산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으므로 대간들의 사직과 폭직 파동이 반복되었다. 이쯤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간신베이다. 실록청 당상이 된 이극도는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선왕 때의 사초를 꺼내 읽다가 크게 놀랐다. 자신이 국상 중에 관기를 불러다가 노닥거린 일이나 뇌물을 받아 먹은 일이 낱낱이 적혀있는 게 아닌가. 그는 사초를 쓴 김일손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런지 아예 거절당했다. 수모를 당한 이극도는 앙심을 품었다. 이극도는 김일손의 약점을 잡으려고 사초를 샅샅이 살폈다. 그때 조사를 맡은 인물이 간신 유자광이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무호년. 유자광이 왕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신이 긴이 들일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신이 우연히 사초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세조대왕이 과부가 된 며느리를 은밀히 부르셨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거나 사육신은 충신이고 수양대군이 반역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쓴놈이 누구인가. 김일손이라는 전사관이옵니다. 당장 끌고 오너라. 전하아 실은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에게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사옵니다. 뭔가. 김종직의 문집에는 조이재문이란 글이 있습니다. 조이재란 한나라의 의제가 항우의 손에 죽은 것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세조대왕께서 단종을 죽인 것에 비유하여 쓴 글이 옵니다. 뭐? 세조대왕을 비방하는 글이라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연산군은 즉각 김일손을 잡아들이고 김종직의 책을 불살렀다. 김일손을 붕문한 다음 능지처사하고 김종직은 이미 죽었으므로 부관참시하였다. 간신히 뱀협바닥을 놀리니 연산군의 분노가 폭발하여 많은 선비가 죽거나 매맞고 귀양간 사건이 오사화다. 그 형벌은 잔혹하여 죄인의 손바닥을 꿰어 끌고 오거나 팔다리를 자르고 가슴을 빠개고 살을 바르거나 배를 갈라 죽였다. 죄인이 자결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게 하고 죄인을 벌할 때 옆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다. 연산군은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리려면 중한 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죄를 받은 사람의 집 중에서 좋은 집을 골라 자신의 외조모에게 주도록 하였다. 유자광은 공로를 인정받아 큰 상을 받았다. 이후로 유자광은 위세를 떨쳤다. 이제 임금이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대간들은 벙어리인 양 아무 말을 못했다. 어느 날 연산군은 뜬금없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폐비 때 죽음으로써 가나는 것이 옳았겠는가? 목숨을 아껴 순종함이 옳았겠는가? 갑자기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신하들은 즐겁을 했지만 2년 후 갑자사화가 일어날 때까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연산군에게 백성과 신하는 어떤 존재였을까? 민가가 후원을 내려다본다고 궁궐담장을 높이 쌓아 올리게 하고 궁궐담백자 안에 민가를 철거시켰다. 임금이 행차할 때 큰 길에 사람 통행을 금했다. 길 가다가 승명패만 만나도 엎드려 조하려야 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백성들을 쥐어짜서라도 바치게 만들었다. 백청밀, 참기름, 밀가루, 종이를 대궐에 드리게 하고 돌고래 등을 산채로 잡아 두 마리씩 드리게 하고 다섯 양짜리 초 이백 자루를 드리게 하고 대궐한 동산에 심겠다며 기이한 꽃과 풀을 가져오게 하고 철죽과 치자 등을 바치게 하였다. 큰 진주도 오백 개, 삼천 개씩 드리게 하더니 어떤 때는 큰 진주 삼만 개를 사들이기도 하였다. 산과 바다의 기이한 동물과 새들을 잡아들이게 하고 스라소니, 승냥이, 단비 등을 잡아들이게 하였다. 더 나아가 좋은 말을 찾아 사들이게 하고 미녀와 좋은 말을 숨기는 자는 중죄에 처하게 하였다. 신하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정사란 신하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는 대신과 대간이 서로 탄핵하게 만들었다. 중종반정이 일어나 패위되기 직전에는 신하를 마치 종처럼 대했는데 백관을 조참때 꿇어 앉히고 행차할 때 신하들에게 가마를 매게 하였다. 그리고는 호령했다. 조선의 땅 한 평 풀 한 포기조차 내 것 아닌 것이 없도다. 연산군은 많은 선비를 죽이고 절대 권력을 쥐고 난 후 다시 주색잡기에 빠져들었다.